네 안녕하세요 범호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룹 아이디 서비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PHP 환경에 워드프레스를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는 파이썬에서 주피터 환경 설정하는 것들을 배웠었죠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직접 블로그 형태 저희도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는 CMS 형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블로그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 그룹 아이디에서 제공하고 있는 도메인까지 연결을 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호스팅 방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그걸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번째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그룹 아이디에서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다면 컨테이너를 하나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PHP 워드프레스 이렇게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PHP 환경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쭉 내렸던 PHP 환경이 있죠 PHP 환경을 선택을 하면 현재 Ubuntu 14.04 버전, PHP 7.1, Apache 웹서버가 2.47이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가 빠졌죠 하나는 MySQL 서버가 현재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컨테이너를 생성을 하고 난 뒤에 처음에 할 것은 MySQL을 여기다가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워드프레스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한 번이라도 워드프레스를 설치하셔가지고 운영하실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단지 이제 그룹 아이디에 그런 도메인까지 연결을 해가지고 이 그룹 아이디의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측면으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여기까지 이렇게 나왔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명령으로 치셔도 됩니다 이쪽이죠 이쪽에다 터미널에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명령을 치실 건데 저는 조금 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터미널을 하나 제가 좀 아직은 익숙지가 않아 가지고 좀 볼까요 여기서 이제 창에서 하나 새로운 창 새 터미널을 하나 설치를 그 설정을 할게요 여기는 이렇게 아래가 지금 현재 안 보여 가지고 설정하는 게 쉽게 되네요 죄송해요 할 필요가 없겠네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새 창이 필요하면 여기서 새 창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같이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조금 키우도록 할게요 여기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입력하냐 apt-get 업데이트를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MySQL 서버를 설치하기 전에 이제 최신 버전을 좀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또 여러 프로그램들 설치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버전들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apt-get 업데이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목록들이 최신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요 배포 사이트 기준으로요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 업데이트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MySQL을 설치를 해야죠 그래서 apt-get install mysql 서버로 이렇게 명령으로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MySQL이 설치가 될 겁니다 자 설치하는 과정은 이게 다입니다 MySQL 서버는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설치하시면 되고요 자 자 그러면 이제 MySQL 서버를 설치할 때 이렇게 패스워드로 넣으라고 합니다 루트의 패스워드인데 여기는 tor 이라고 저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tor 루트의 거꾸로죠 루트의 거꾸로 tor로 이렇게 넣도록 할게요 자 어떤 MySQL 서버 아까는 설치할 때는 그냥 콘솔에서 바로 패스워드를 물어봤는데 이번엔 그냥 창이 하나 또 열렸네요 아마 그동안에 뭐 변화 있거나 아니면은 이 안에서 컨테이너가 변화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루트 패스워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설치가 다 되는 동안에 저희들이 워드프레스를 다운로드 받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요 워드프레스 워드프레스 다운로드로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이제 홈페이지가 나오죠 정식 홈페이지 나옵니다 자 이쪽에 들어가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운로드 받으시는데 이쪽에서 보통 이제 여기는 이제 우분투 기반이죠 우분투 기반 쪽에서는 보통 이제 언집하고 그 다음에 타르 관련된 압축에 대한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타르로 요걸로 지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운로드 받도록 할 것이고요 링크 오른쪽 눌러서 링크 주소를 복사를 하고 여기에서 바로 더블게스로 이용해서 받아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명령으로 쳐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보면 경로가 이렇게 워크스페이스 PHP 워드프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운로드 받으면은 또 요쪽에 왼쪽에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홈이에요 이 홈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말이냐면은 요 페이지에서 지금 현재 실행을 누르시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웹서버가 실행되는 것들이 동작이 되거든요 PHP가 이제 실행이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실행하고 단지 클릭해 주시면은 이게 index.ph 파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HTML의 홈 디렉토리라는 뜻이겠죠 홈 디렉토리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고 설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워드프레스는 바로 여기 아래다가 하단에다가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다 xvfz 자세히 보겠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지집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해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압축을요 그래서 이렇게 해제하시면은 쭉 알아서 이렇게 해제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압축까지 다 저희들이 해제를 했고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아까 설치했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이 서비스 mys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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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t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데몬을 이제 동작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창이 좀 적어 가지고 좀 불편합니다 제가 확대를 계속 왔다 갔다 해야 하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데몬을 우선 실행시키고 그 다음 mysql을 접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은 패스워드 아까 우리가 입력했던 거 나오죠 그래서 TOR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다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쓸 거 우리가 show databases라고 하면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create, 데이터베이스, 워드프레스 워드프레스라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show databases 다시 확인을 해 보면은 우리가 만든 워드프레스 데이터베이스가 있죠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겁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압축을 해제했고 홈 디렉토리에다가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하나 만들어줬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여기에서 다 끝난 것은 아니고 이제 도메인을 연결을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룹 아이디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은 저희들이 어디 있죠 여기 있죠 프로젝트에 보시면 프로젝트에 실행 URL과 포트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아까 그냥 바로 실행하면은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그 도메인에 연결되는 거고요 이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도메인은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메인은 아까 우리가 실행을 했을 때 생기는 그런 도메인이고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이 run.groom.io라는 도메인을 가지고 서브 도메인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안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만들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포트는 여러분들이 뭐 8권 포트를 사용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요 아니면 다른 포트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컨테이너, 컨테이더당 최대 5개까지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 여러분들이 웹 서비스를 이 하나에서 5개의 도메인까지 연결을 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등록을 해 주시고요 해당 포트는 이미 사용하고 이걸 지울게요 하나 지우시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보안 프로젝트 쓰시고 8권 포트로 내가 쓰겠다 등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등록이 됐죠 자 등록을 하고 난 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적용을 누르시고요 적용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 눌러 주시고요 아까 저희가 실행했던 지금 창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우리가 아까 그 여기에서 실행을 했었죠 네 실행을 눌러 주시면은 이쪽으로 지금 현재 연결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 주시면은 여기에 지금 현재 아까하고 달리 여기 보안 프로젝트 런의 구름.io라고 이렇게 여기에 메인 페이지가 뜨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워드프레스라는 것을 설치를 했죠 압축을 해제했죠 그러면은 워드프레스라고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은 여기에 설치 환경이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Let's Go를 누르시고요 여기는 이제 루트 TOR 아까 우리가 설정했던 거 누르시고 서머 비트를 하시면은 이제 인스톨이 됩니다 그래서 인스톨을 누르시면은 이제 설치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적으로 이제부터 여기다가 설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 패스워드는 이미저지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전에 약한 패스워드로 설정해 주시고요 나중에 바꿔시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메일 꼭 넣어주셔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인스톨 워드프레스를 해 주시면은 이제 워드프레스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될 겁니다 설치가 되고 난 뒤에 관리자 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는 안내를 해 줍니다 해 주죠 그래서 로그인을 합니다 그러면은 보안 프로젝트 이렇게 확인하시고 아까 패스워드 입력했던 것을 로그인을 하시면은 워드프레스 관리자 페이지로 로그인이 되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설치가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름IO라는 구름 아이디를 사용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바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메인도 여러분들이 프리미엄 버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여러분들이 그 동작을 시켜 놓을 수 있거든요 그때는 웹 호스팅처럼 웹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계속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HP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별도로 워드프레스로 운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홈페이지를 직접 요거를 통해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한번 해 보시면 굉장히 편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